. 뭘 만지지 말래는거? 정말 진심으로 제니 사랑해 주고 아껴주고 친정어머니같고 어쩌가나 시어머니 같고 정말 그런 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. 바바바바바. 지카 지카 해야 돼.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안 해도 돼? 아니요 아니요 하루에 두 번은 꼭 저는 하고 싶어요. 아이고 억지로도 진짜 열심히 하네. 이모님 지카 지카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그거는 할게요. 엄마도 치카치카 하는 시간에 마음이 두근두근해 재인이 울까봐 근데 엄마는 재인이 약속했으면 좋겠어 하루에 꼭 두 번 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